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패널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돈 버는 NGP 플랜이 되겠는데요. 거액으로 상속 재산을 받은 상속인의 향후 추후에 상속세 줄이기 전략, 확실한 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졸지에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 은퇴한 자녀가 되겠습니다. 65세 내외가 되는데요. 자산가인 부친께서 90세 전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이 발생된 거죠. 그런데 돌아가신 부친께서는요. 아파트 한 채하고 무려 금융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것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되겠습니다. 상속인은요. 모친하고 자녀 한 명만 있고요. 이 자녀는 결혼을 했고 그 다음에 자녀를 또 세 명을 낳았습니다. 성년 자녀가 되겠는데 대학생이나 아직 취직하지 않은 미혼 자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상속세를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30억 원 시가를 반영하죠. 금융자산이 무려 100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30억 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원 받을 수 있죠. 일괄공제 5억 원 그리고 순금융재산 공제 최대 2억 원 받을 수 있죠. 37억 원 공제하니까 과세표준 93억 원이 되겠죠. 50% 세율 구간에 걸리고요. 누진공제 4억 6천하니까 무려 상속세가 41억 9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자 만시지탄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상속이 발생됐을 때 바로 또 절세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팁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요. 협의 분할로 모친이 41억 9천만 원의 상속재산을 받도록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는요. 아파트하고 59억 1천만 원의 금융자산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협의 분할을 하게 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모친께서는요. 본인이 받은 당신이 받은 41억 9천만 원 가지고서요. 상속세를 전부 다 대납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모친도 지금 80대 말이거든요. 고령의 모친이 나중에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했을 때 절세 금액을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친께서 아무 생각 없이 130억 원의 상속재산 중에서 60%가 모친의 법정 상속뿐이거든요. 78억 원을 받고서 상속재산을 또 60%만 낸다. 그래서 25억 1,400만 원만 낸다면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일반적인 절세 플랜이거든요. 이렇게 한다면 모친은 세후자산이 무려 52억 8,600만 원이 되고요. 이것이 추후에 상속세 폭탄이 됩니다. 10년 후 이것이 상속재산이 4% 상승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78억 원의 상속재산을 피할 수 없고요. 상속세 30억 9천만 원을 고스란히 물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상속세 대납분만 상속재산으로 협의분할을 하게 된다면 이처럼 모친의 상속세 30억 9천만 원을 줄일 수가 있고요. 자녀가 어떻습니까?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겠죠. 모친의 상속세 대납으로 자녀는 16억 7,600만 원에 나중에 어떻습니까? 상속세의 절세 효과를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 자녀는 상속 이후에 부자가 되어있습니다. 기존 자산, 주택 등 해서 20억 원이 있고요. 상속재산으로 무려 89억 1천만 원을 받으니까 토탈 109억 1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요. 자녀 또한 65세 내에인데 고령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령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요. 바로 노노상속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도 노인이라서 나중에 상속이 바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1차, 2차 상속세 부담이 발생하는 노노상속 리스크가 발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자녀는 상속세 내고 조만간 또 상속세 부담이 발생되고 또한 여러 가지 세금에 노출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세금 리스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당장 종부세 부담은 그다지 없습니다. 하지만 5년 후 종부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요. 상속주택 특례로 5년 동안의 상속주택을 양도하더라도 중가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5년 내. 그러나 5년 이후에 상속주택을 먼저 판다면 중가를 피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5년 내던 5년 후던 양도세 부담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주택을 먼저 판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고 상속주택을 또 나중에 판다면 비과세 혜택이 있겠지만 어떻습니까? 자신이 살고 있는 정든 주택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이 자녀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이고 종부세도 가중될 것으로 보이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죠. 두 번째 세금 리스크가 있습니다. 상속으로 금융재산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89억 1천만 원에 대한 어떻습니까? 금융재산을 투자하거나 간단하게 저축은행이나 기타 등등으로 예치만 하더라도 엄청난 종합가세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 따라서 종합소득세 부담이 가중되고요. 특히 지금 은퇴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국민연금만 받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건보료 부담이 평생 가중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가입자는 이자 배당소득. 여기서 89억 1천만 원에서 나오는 그런 소득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도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 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상속재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내다 보니까요.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엄청나게 죽을 때까지 지긋지긋한 건보료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것도 회사할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 자녀는 거액의 자산가가 되었지만 종부세, 양도세, 종소세, 상속세, 물론 증여세도 줄이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고요. 거기에다가 건보료까지도 평생 절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건 놀랍게도 한방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현명한 증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녀한테 상속 아파트를 우선 증여를 하게 됩니다. 30억짜리 아파트가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증여인과 수증인은 1세대 1주택자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하고요. 또한 어떻습니까? 종부세에 대해서 80% 최대 세액 공제를 해주다 보니까 종부세 부담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증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1인당 10억 원씩 증여하면 되겠죠. 그러면 5천만 원 공제받고 자녀당 2억 2,500만 원 증여세가 나오고요. 토탈 3명이니까 6억 7,500만 원, 취득세는 30억 원에서 앞으로 1억 2천만 원 토탈 거의 8억 원 정도의 세금을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다 20대거든요. 대학생이고 아직 취준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없습니다. 납세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추가의 증여를 하게 된다면 폭망이 되니까 절대로 납세를 위해서 추가 증여하면 안 되겠습니다. 돈이 많더라도요. 따라서 납세 전략은 연부연납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소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연부연납을 받아주기도 만만치 않고요. 과세당국에서는요. 특히 또 그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연부연납 이자율이 3.5%다 보니까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담부 증여가 아닌 단순 증여를 실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억 전체에 대해서 3명한테 증여를 전체하고 세금을 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속받은 주택을 증여했으니까 이 상속받은 주택 어떻습니까? 임대를 하는 것이죠. 20억 원 정도의 임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단순 증여를 했으니까 아버지는 자녀들한테 임대보증금 20억 원을 상환할 의무가 있죠. 그러면 자녀들은 세금을 납부할 수가 있겠습니다. 8억 원 정도 가까이 세금을 내니까 12억 원 정도가 남겠죠. 바로 이럴 때 12억 원도 자녀가 갖지 못하게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부모님이 자산을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수렴청정 증여라고 하는 것은 대신 왕 대신 뒤에서 대비 왕의 엄마가 마음대로 정사를 자주 유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있는 어린 왕은 꼭두각시에 불과하죠. 그러니까 증여할 때 어떻습니까? 수렴청정 증여라는 것이 증여의 악정을 맺는 것이죠. 증여 간에 아파트를 증여하지만 너희들한테 증여하겠지만요. 증여 후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긴다. 위임한다. 이것을 어겼을 때는 증여와 취소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재산권을 계속 행사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파트는 증여했기 때문에 상속세에서 빠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아파트 증여 후 남은 금융자산이 89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거 운영한다면 종소세, 건보료, 상속세 부담이 가중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증여하자니 추가 증여세가 엄청납니다. 40% 이상 되다 보니까 증여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다면요. 바로 남아있는 재산을 재산동결 효과를 통해서 모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죠. 재산이 동결된다면 절대로 늘어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10년 후에 증여해도 좋고 10년 후에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니까 상속세 부담도 줄일 수가 있는데 과연 그것이 무슨 방법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처럼 멤버십 회원 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440여 편 이상 동영상 프리미엄 서비스가 멤버십 회원들한테만 오픈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회비 얼마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멤버십 회원으로 가입한다면 선물 보따리가 쏟아지는데요. 컨스탄트 김에 절세 노하우 비법, 기타 자산관리 노하우 등을 통해서 최소 수십억 내지 수백억 아니면 그 이상의 절세를 해보시는 계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산동결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떻습니까? 만약에 동결하지 않는다면 89억 천만원은 매년 4% 투자해서 재산이 증가한다고 했을 때 10년 후에는 무려 132억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43억 원이 늘어났죠. 그랬을 때 상수세율 50% 적용한다면 21억 5천만원의 상속세 부담이 가중되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10년 동안 종소세나 건보료는 또 별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리고 그 동결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재산은 증가해서 상수세 폭탄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재산동결을 하게 된다면 10년 동안에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고 또 20년, 30년 동안에도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의 동결 방법은 간단합니다. 컨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바로 실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녀법인을 설립해서 부모님의, 부친의 가수금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요. 법인의 자금을 빌려준다면 이자를 받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세 걱정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녀법인을 설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1천만 원에 자녀 3명이니까 3분의 1씩 자본금을 나눠 가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친의 가수금 65억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24억 원 남았잖아요. 이것은 금융자산은 추가 증여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거나 조만간 손자녀를 출산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증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당분간 부친이 계속 자산 운영을 하는데 89억 대비해서 24억 원이니까 좀 적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담이 덜하겠죠. 그렇다면 해당 법인의 가수금을 합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증여 후, 아파트 증여 후, 세우자산 12억 원 있고요. 부모님의 부친의 가수금 65억 원 하니까 총 77억 원을 바로 부모님이 부친께서 법인의 대표이사가 돼서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 운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산 운영. 그 다음에 약간의 근로소득.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만 근로소득을 발생시킨다면 건보료 또한 엄청나게 절감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그 재산에 대해서 재산권 행사가 평생 가능하니까 상속세는 줄이고 뒷방 늙은이 신세나 이빨 빠지는 호랑이 신세로 전락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부채를 준다면 가수금은 부채거든요. 외관법인이 된다면 낭패가 될 수 있습니다. 외관법인은 각종 비용과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외관법인 기준이라는 게 이겁니다. 자산총액이 120억 원 이상, 부채총액이 70억 원 이상. 만약에 이럴 때 가수금은 부채총액을 초과할 수가 있겠네요. 매출액 100억 원 이상, 종업원 100명 이상. 이 중에서 두 개가 해당돼야 되는데 지금 이 정도 77억 원, 78억 원 정도의 가수금은요. 부채만 초과됐으니까 외관법인이 해당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혹시라도 자산이 는다 하더라도 분명히 해결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실 필요도 없겠죠. 그렇다면 이렇게 가수금을 넣고서 10년 지나면 부채의 가수금 65억 원은 늘어나지 않겠죠. 이랬을 때 자녀 3명 아니면 자녀가족을 포함해서 자녀 배우자 및 손자녀들한테 함께 모두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나중에 부채의 상속 재산은 딸랑 주택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된다면 미래에 30년 후에 부채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요. 여러 가지 또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것은요. 콘스탄트 김에 NGP 플랜을 실행하면서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를 실행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콘스탄트 김에 부분증이라고 하는 파셜 기프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렴 청정 증여 콘스탄트 김에 증여 약정을 맺었어요. 그 다음에 대망의 어떻습니까? 최고의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는 NGP 플랜을 통해서 100년 동안의 자조손손 플랜으로 100년 동안의 절세 약속을 지켜드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재반 세금을 모두 줄이니까 어떻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재산권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또 놓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기대효과라고 하는 것은 종부세 절세할 수 있고 양도세 절세할 수 있고요. 종합서절세 매년 절세할 수 있고요. 법인세로 대신하면 얼마 안 되고요. 법인에서 생활비 등을 쓸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모든 비용을 비용 처리하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에 건보료 확실하게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속세는요. 30년 후에 한 푼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30년 동안 40년 동안 어느 정도의 절세가 될까요? 수백억 이상이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 3대에 걸쳐서 100년 동안에 절세 전략을 세워주니까 100년 동안에 그 어떤 극악무도한 정권이 들어서서 가름지구를 횡행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년 동안에 수천억 원 내지 그 이상의 엄청난 금액을 절세할 수 있고요. 또한 법인에서 효과적인 투자관리 지원으로 제가 애널리스트고 펀드매니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인 콘스탄트 김의 지원을 통해서 자산 증식과 절세도 또한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준비한다면 앞으로 100년간이 편해지겠죠. 단 한 번의 컨설팅으로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완벽한 컨설팅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요. 절세와 관련된 모든 것들, 투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제가 어떻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전복적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가장 큰 고민, 자산가들의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NGP 플랜이 바로 그것입니다. Next Generation Plane이 되겠습니다. 100년 동안에 이 엄청난 금액들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NGP 플랜을 위해서 세미나에 한번 참석해 보시고 실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죠? 2024년도 11월 8일 금요일 오후 2시, 11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각각 강남역 공간인제사하고요. 저한테 5만원, 죄송합니다. 5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참가비 내시고요. 여기다 입금해 주시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미나 참석한 분들한테는 제 절서를 공짜로 드리는데 친필 사인해서 드리거나 아니면 이북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남역 5번 출구에서 나오면 2, 3분 거리 도보 거리니까 승용차보다는 지하철이 더 낫겠죠? 자, 지금까지 고액의 상속 재산을 받은 사람 정말로 행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폭탄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폭탄이 되지 않도록 어떻습니까? 현명한 증여와 그 다음에 100년간의 대결을 한번 콘스탄드 김과 함께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